이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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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구야 야 뭔 노래인지 알아?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맞춰봐 아 이거 그은아 형은이 형 드라마 바시플라이 니가 뭘 알아? 자리에서 뭘 아냐고 맞춰봐 니가 뭘 알아? 어때요? 대색깔 그려고 있잖아 뭐 알아? 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두어 보니 달라 그거 될까? 뭐? 민혁 셔누 아 이 노래 좋은 것 같아 노래 좋아 이거 노래 겁나 좋아 나의 품에 안겨와봐 아무 걱정마요 둘이 기억해요 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말해요 시어 있는 너 잠이 오지는 않을 건가 봐요 그대의 자기 소설이 오우! 가게 뭐야 귀여워 그날이 빛나는 그대 하루도 슈트인을 나눠줘 운이 침착했어 그대 이제 해벚이네 해가 여보 야 설마 우리 타는 거 저거야 설마 저가 ATV잖아 아니 좀 뒤에 맞는 거 같아 저게 버기라고? 저게 버기 아니야? 진심으로? 저게 버기인가요? 와 생각보다 되게 큰데? 현실 버기가 자만하다고? 이미 늦은 건가? 어휴... 사육승을 누가 탈래? 오늘 짱균이가 다 선도에 서자 짱균이 우리 형들은 널 따라갈게 따라갈게 우쩌쩌쩌쩌쩌쩌 우쩌쩌쩌쩌쩌 우쩌쩌쩌쩌 우쩌쩌쩌 파킹 그렇지 활기 트라이 어떻게 탐? 아 아 아 아 생각보다 짧은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선생님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맨 위에가 드라이브고 그 다음이 아리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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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핸들에 걸릴 것 같은데 다리가 네 아 그래요? 창균아 다리를 바꿔야 되는데 어? 너 다리 핸들에 닿아? 어 아니 이게 크기가 달라가지고 내가 브레이크가 안 돼 형 이거 할래? 거짓말 으악 가자 언제 가 왜 왜 바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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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홀리! 오 홀리! 크랩! 아이구야! 재미있었네!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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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야! 다 위쳐! 아아악! 아아악! 왓 애픈? 창균아 괜찮아? 창균아 괜찮아? 바퀴 빠졌어? 일어나오. 오오오온?! 오우 cola. 아, 아따, 야. 에이! 마주이네. 아따, 고생이네. 아, 아따, 고생이네. 어우, 생각보다.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힘드네. 근데 재밌어요. 아, 힘들다. 아, 아따, 고생이네. 아, 아따, 고생이네. 어때? 어때? 어때요? 할만해? 아, 아따. 아, 아따. 재밌어요. 근데 진짜 확실히 우리가 운전하는 거랑 달라서 우리가 한 바퀴 돌리는 거 거의 세 바퀴 돌려야 돼요. 귀여워. 뭔가, 바퀴 돌려. 다닐? 아, 아따. 다닐? 도전. 다닐.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재미없어. 집에 가고 싶어요. 빠르지가 않아서.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언제 또 가겠어? 언제 또 가겠어? 언제 또 가겠어? 그래. 참기 파이팅! 빨리! 빨리! 마지막에 바위가 좀 재밌네. 바위! 난 승마 타러 갔었어야 돼. 이거 승마 바이브야? 나는 이게 노동으로 밖에 안 느껴졌어. 만약에 승마가 조금 따닥 따닥 까지 할 수 있으면 승마가 난데. 그냥 이렇게 걷는 거면은. 난 이게 나아. 이게 낫지. 뭐야? 재미인데? 왜? 뭔가 이게 빠르진 않는데. 스펙타클해. 차가 뒤에 쓸릴 때 바꾸는 그게 좀 있네. 재미가. 참기 갑자기 가다가 산으로 들어가 버리던데. 나락으로 빠져버리던데? 거기 구미호가 있어서 자꾸 홀렸어. 참기 중간에 사진 찍는데. 아빠 엄마 따라오기 싫어하는 아이 마냥. 표정 이렇게. 근데 멘트를 좀 적게 한 거 같긴 한데. 저거 탈 때. 말이 거의 없긴 했어요. 표정은 즐거웠으면. 표정 집중에 입술. 아 일단.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갔다 왔어? 어 말 타고 왔지. 말 타고 왔어? 그 확실히 말이랑 교감이 되는 게 있어. 아 그래? 말 만나자마자 조언이가 이거 하더라고. 다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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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닥. 이거 했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낚시는 형원이 형이 잘하는데. 낚시가 뭐 있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잘 하는 거지. 그냥 이제 건진 다음에 이제 입질이 왔다. 싶으면 이제 좀 흔들어 주다가. 올리는 거지 뭐. 환희 낚시 해봤어? 해봤지. 민혁이랑 슬슬이 갔지. 민혁이랑.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이거 태우고 어디서. 아니 우리 이거 태우고 어디 또 무인도 같은데 떨어뜨린 거 아니야? 그럼 좀 재밌지. 방금 멘트 무조건 나갈 거 같아. 아니 파도가 이거는. 뭐야. 캐나 도스. 어이구. 어이구. 뭐야. 캐나 도스. 어이구.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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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어이. 와 지뚱디뚱하다. 지뚱디뚱해. 와 와 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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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크라켓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밑에서 피아노 쳐야 될 거 같은데. 땅땅 따다다다. 아 이거는 지하철이구나. 땅땅 따다다다. 비싸네. 어. 코드가 비싼 거 같은데. 전군. 배를 하기 찐으로 펼쳐야. 안 해도 봐도 되고. 짧게. 아니 여기 케이터링도 있어요. 나 케이터링도. 왔다 봐. 시원하네 그냥. 지금 형 지금 케이터링을 먹을 수가 있어? 아이고. 난 일어나기 가능하다. 제 군들 배를 좌현으로 틀어라. 과연이요. 어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 오우. 어허허허허허. 어허허. 아니 나는. 내가 옛날에 바다 낚시를 해가지고. 어허허허허허. 잡은 걸 바로 회를 떠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거기 라면을 배에서 끓여 먹었었는데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딱 했지 배 위에서 먹는 회는 어떤 느낌이야? 일단 식감이 달라 약간 어독어독? 쫄깃쫄깃 자연산? 어 자연산이 그 딱 잡자마자 바로 딱 뜨는 게 이 식감 자체가 다르고 이런 게 없었어 어 그럼 나는 저기 한번 구경을 한번 나도 갈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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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에 허리 씨 나중에 갈래 나중에 갈래 나중에 안에 뭐 있어? 와인 아 그냥 아 그냥 어? 어? 송글라스 아 신분이 같은데 나갈래요 난 여기 있어야겠다 저 지평선 넘어 무엇이 있을까? 타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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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은 뭐하고 있는 거지? 뭐하는 거야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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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볼까요, 감독님? 엑소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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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요 내 맘에 그는 Oh love Don't wait, don't wait, don't wait, don't wait 알았던, 웃었던 누군것이 없냐, 내리보나 찬란했던, 사랑했던 정말 자극이었나 그처럼 날이 갈수록 척척없이 흘러 불경을 드리고 바람을 붓는 가슴 흐르고 언젠가 다시 올 그날 그때를 위하여 아름다운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형, 노래방 있어? 예 번희야 어 저기 노래방 있네 내걸 너도 하고 싶은 거 해 아냐아냐 보라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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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오야호 내가 옛날에 바다 낚시를 해가지고 잡은 거 대체 치고 싶어 불이 흘러있어 아니 뭐 하고 싶어 형 아까 그런 일은 해줘 그런 일은 어디 있어? 아까 위에 있었어 이게 무슨 노래야? 오늘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 나는 믿을게요 너무나 멀어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언제나 나를 알아주던 가슴한 인사도 잊을 건가요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나요 더 내려줘? 아니 괜찮아요 혹시 날 미워졌나요 아니죠 떠나려는 건 아니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 나는 믿을게요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안 돼요 내 사랑이 바로 이별을 감당하긴 어려워 이별을 감당하긴 어려워 아 참 많이 기대돼 참 많이 기대돼 아 아 아 저거 하고 싶어 아 이거 한번 할까? 뭐야? 오우 나갔다며? 또 없는 그런 날에 그게 오늘이야 너와 너 혼자 집에 없을 때 집에 있을 걸 그랬어 너의 생각이 나는지 그럴 땐 어떻게 할 건데 그럴 땐 어떡하는지 그럴 땐 어떡하는지 소 수술한 어떤 날 숨 빛마저 내리고 오늘 우리가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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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싶은지 왜 꿈어 후회되는지 오늘처럼 나의 잘못했던 일과 너의 따뜻한 마음만 더 생각나 나 오오오오 예 예 예 예 소 수술한 어떤 날 숨 빛마저 내리고 오늘 우리가 듣던 파도가 폐에서 나오면 나처럼 울고 싶은지 오늘처럼 왜 자꾸만 후회되는지 이 파도처럼 나의 잘못했던 일과 나의 따뜻한 맘만도 생각나 너와 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내 마음과 똑같다면 그냥 나에게 운명돼 널 위해 비워준 내 맘 그 자리로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자, 제발! 안되겠다. 정신 놔야겠다 한 번. 낚시 할 수 있어 지금? 아, 가자 낚시. Let's go! Let's go! 여기에 낚싯대가 우리 하나씩 있으니까 챔질하고 감고, 챔질하고 감고 이러면 되나요? 이거 미끼를, 미끼도 없어요? 네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올리는데요? 올리는 거. 낚싯끼리 떨면, 낚싯끼리 떨면, 낚싯끼리 떨면, 챔질해서 감기. 낚싯끼리 떨면rados. 낚싯끼리 떨면, 낚싯끼리 떨면 Marly도 부족해. 와 재밌어. 오! 오! 잡았어! 잡은 것 같아요! 잡았어! 잡았어! 와! 잡았어! 와! 나 잡았어! 와! 나 잡았어! 와! 고기 드실래요? 좋아요. 아, 떠주신대요. 회를 떠주신다고요? 오, 회를 떠주신대요. 와, 형 잡았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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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오! 오, 나도 잡았다. 오, 선우 형 잡았어! 네, 괜찮고요. 우와! 저희 안 잡히는데? 왜, 봐봐. 와! 얼마네? 어우, 뭐야. 와, 이렇게. 와! 다 폈어? 어우! 엄마야! 왜 와! 엄마야! 왜 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조금해? 이거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한 번만 사진 찍어볼게요. 됐나요? 뭐야, 상어 아니야, 상어. 뭐야, 상어 아니야, 상어. 뭐야, 상어 아니야, 상어. 뭐야, 상어 아니야, 상어. 라고 할 뻔. 네. 얼마나 대단한 친구가 오려고 이렇게 나랑 밀당을 하는 거니. 애가 낯을 가리나 봐, 나를 닮아가지고. 잘 안issa. 아, 그래서. 뒷도는 안에서 아니다. 그리고 라인 스님의 원품은 가는 길이 반경을 안 하고 차례하십니에 부인의 한대가 오, 오, 오. 옷은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제 다시 지금 음룰 도착. 제가 낚시를 하자고 했는데 형 너무 재밌어 재밌어? 난 너무 좋아 좋아 너가 만족했으니까 난 됐다 그걸로 형 어 이 재밌는 거를 왜 이렇게 재밌어 이거 재밌지? 어 이게 그 입질에 대한 그게 있네 손맛일지 있어 있어 응? 응? 어 뭐야? 아 뭐야 나 새끼 잡혔어 새끼 아 잡았어? 오 뭐야 왜 이렇게 쪼그매 완전 뭐예요? 어랭이라고 어린이? 어랭이요 어랭이? 아니 난 혹시나 해서 올린 건데 그 전부터 똑같은 느낌이긴 했거든 근데 하이구 어랭아 아이고 어랭아 정말 하루 피곤 아 진짜 100% 물었다 100%다 진 진짜야 진짜 이렇게까지 물... 나 물고기야 거의 홍보했어 봐 아! 없던 거 같아. 아! 아 이게 걸레... 꼬였는데? 하나인가? 어 분명히 먹었는데? 아니 그럼... 그럼 또 이래. 아 어렵다. 아 나 제대로 못 잡았어. 나도. 아니에요. 나 더 하고 싶어요. 쉽지 않네요. 기다림을 배우는 거죠 이러면서. 기다림을 배우는 거죠 이러면서. 으으으... 자, 이게 고등어회를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샤누 형이 사실 고등어회를 먹고 싶다고 해서 샤누 형 먼저 고등어회를. 형 초장, 간장. 아, 간장? 한 번 먹어봐. 시식 타임. 아, 고등어회. 조리가 잡았다, 손벵이랑 한 입 먹어봐. 아, 역시 배에서 먹는 거는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달라? 이게 배에서 그 느낌이 또 있어요. 한 번 먹어봐, 또 이거 손벵이도 먹어봐. 손벵이랑 한 번 먹어보자. 한 번 먹어보자. 아, 이게 제일 궁금해. 거긴 간장이야, 초장이야? 일단 초장은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손벵이는 되게 쪼금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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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AMMIC 저희 쇼금 간장 중에 자연산이잖아. 저 갖 잡은 거. 자연산. 응. 어때? 맛있어. 아 진짜 탱글탱글하다 어 진짜 약간 쫀득쫀득이 맞다 조그만 거에서 많이 나왔네 생각보다 한 번 먹어도 돼? 아 이거 맛있을까? 먹어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 분호해? 향 때문에? 어 형 바다만 많이 나? 생각보다 많이 안 나 그래? 어 도전? 저기 뭐야 귀환아 웬만하면 몸통에 예쁘게 생긴 거 있지? 이런 거? 어 그런 거를 와사비 간장 찍어서 한 번 먹어봐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진짜 맛있는데? 와 이게 고등어 회 맛이야? 이거보다 훨씬 맛있어 어 손매이 뭐다? 어 와 고소한 맛이 엄청 올라와 어 자 고등어가 먹어볼게요 나도 고소한지? 우와 아니 이거보다 맛있다니까? 고소해 고소해 어 참균이 어때요? 소소야? 상균이 고등어랑 안 찌네 눅네 너봐 와 신기하구만 음 음 음 와 새로운 맛을 알았어 엄청 고소하고 그 고등어 구워 먹을 때 그 감칠맛이 되게 날 것으로 들어오는데 되게 맛있어 사실 지금 낚시한 것보다 고등어 회가 이런 맛이라는 게 충격적이야 아직도 충격적이야 이 정도야? 어 나는 처음 그 전에 고등어 초회를 먹었을 때는 입에 넣자마자 뱉었거든 그게 좀 그게 강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고소한 맛이 더 강하거든 초회가 어 고소하네 응 또 이런 경험도 해보네 왜 이렇게 아버지들이 배 낚시 나가서 해 직접 떠 드시고 라면도 드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이해가 돼 나는 낚시도 처음 해보고 이거 배에서 해 바로 떠먹는 거 지금 처음 해봐 아 아까 낚시 조금 더 했으면 참 좋았을 거야 뭔가 이제 살살 알아가는 그런 느낌이야 아 네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저는 한번 이렇게 낚시는 한번 더 해보고 싶어요 아 네 재밌네요 이렇게 울렁이지만 않으면 진짜 재밌는데 아 날씨가 지금 너무 막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마지막 화입니다 아이고야 마지막 회 아니 진짜? 뭐 했다고 마지막이에요 못 먹고 라스트 데스 아 그 다음에 못 먹고는 없나요? 잠깐 스탑 잠깐 스탑 잠깐 스탑 잠깐 스탑 몰드 그리고 이제 인사를 네 그러면 이걸로 끝내죠 어디 봐야 돼요? 어디가 메인 게임이에요? 못 먹고 이렇게 천호 형이 사랑해 주시죠 하나 둘 셋 하면 되나요? 하나 둘 셋 몸 꼭 고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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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슬리프 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